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 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에 앞서서 어제 중소용주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물론 너무 많이 빠져서 반짝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 네, 워낙 낙폭 과대주와 그래도 버티고 있던 주식들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시장은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심플하죠. 저 정도는 크게 매력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질문했냐.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래도 해석을 잘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두 가지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중국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해 종합이 1.6 상승, 심전이 1.59, 홍콩 H가 3.22%나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다오가 0.75 하락, S&P 500 0.58 하락, 낫삭이 0.26 하락했습니다. 아, 결국에 다시 또 하락을 했네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은 불장난입니다. 불장난. 네, 블랙핑크의 노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개사를 해봤는데, 주식 시장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반등 조심하라고. 반등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아, 반등을 조심해라. 네, 그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반등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반등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아, 반등에 설레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거를 얼마나 찾아봤겠어, 혼자서. 그렇죠? 어떤 가사가 가장 맞을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맞추려고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비 케어풀 해야 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치 불장난을 딱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 들어맞는 가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반등에 너무 우리가 설레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휘발유 가격이 평균 개런당 4.5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니, LA는 7불, 6불 쉽게 보이더라고요. 네, 한국에도 지역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역대 최고치라는 데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축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류를 계속해서 방출을 하면서 이 유가를 좀 더 내리려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87년 이래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비축류는 제일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전략 비축류를 채우기 위해 러시아 원유를 매입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원유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마구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혹시? 뭐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경제적으로 좀 쪼그라드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이거를 그냥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계속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군역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사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스웨덴, 핀란드가 이제 또 나토 가입 조건을 충족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네,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가 중립국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나토 진영으로 붙었다는 거는 유럽에서도 진영 논리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면서 이게 계속 좀 진행이 될까, 경기 침체가. 진짜 온화. 이건데 미국 상원 51조 규모의 어떤 우크라 지원을 어떤 가결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정치적으로도 상원이 뭐 가결했다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유가에 정말 많은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라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유가를 더 많은 수요가 나오면서 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쟁이라는 긴장강 고조로 인해서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지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시그널은 그런 정치적인 시그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유가에서 먼저 반영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의 속도는 정말 빠르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보는 게 전쟁의 장기화인지 아니면 좀 더 짧은 기간에 끝날지는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을 제가 봤는데 오늘 선물이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네, 오늘 선물이 꽤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또 작용하지 않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금리 인상 이런 뉴스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네, 금리 인하이고요. 아, 인하인가? 죄송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더 강조하기에 좋은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모든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1년물은 유지했는데요. 그 주택담보금리에 영향을 주는 5년물을 4.45%로 15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상하고 있는데 홀로 인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시사점은 수출보다 내수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어제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위안화와 달러와의 어떤 괴리율이 좀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부분을 사실 저는 좀 어렵게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은 이제 달러거든요. 달러라는 건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달러 외의 통화들은 달러 대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는가를 평가받는 건데 기축 통화인 달러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달러를 보유하게 됐을 때 보상받게 되는 게 달러의 금리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달러가 연간으로 2% 이자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달러보다 여류에 있는 통화가 연간으로 1% 보상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 통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달러보다 여류에 있는 이머지 마켓 통화들은 그것보다는 더 높은 보상을 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통화의 달러가 그냥 가지고만 했어도 매년 3% 보상을 주겠다고 달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예금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위안화가 우리 위안화 가지고 있으면 1%밖에 보상을 안 해줘요라고 하면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가 절화되겠죠.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 때 보상받게 되는 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리량은 사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 체력이 버텨줘야지 금리가 치고 나고도 경제가 버텨주는 건데 미국은 언제나 출구 전략을 실행할 금리를 올려나갈 긴축을 할 체력이 되는데 그 외의 국가들이 흔들리는 게 불안했던 거거든요. 유럽도 그 체력이 안 되는 거고 한국도 그 체력이 안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는 거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국면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의 금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어제 위원님이 말씀해 줬지만 펀드멘탈적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향후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호재들이 좀 남아있다. 일단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6월 중순이 되면 성장들급 그러니까 중요한 지방의 요직들이 다 교체되면 새로운 정책 여력들이 있고 그리고 관세 이하에 대한 기대감 또 위드 코로나 같은 그러한 체력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하더라도 환율에 있어서 방어적일 것이다. 라는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달러의 트렌드를 다른 통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중심이 돼주는 거죠. 달러가 금리에 있어도 중심이 되고 그 외의 통화들은 미국이 올리면 따라가는 거고 미국이 내리면 또 내리는 거고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환율이 조금 내려오면 들어오기 시작하는 느낌을 계속 받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매수할 때 환율을 상당히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채권 금리 보면 미국 10연물 국채가 3%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채권들, 다른 통화로 발행된 채권들의 금리를 보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왜냐하면 제일 강한 통화인 달러가 3%를 주는데 그 언더로 주는 채권들이 아직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투자 시장을 보면 주식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채권도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갔던 것 같고 코인은 말도 할 거 없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자산이 조금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보고 일주일을 조금 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채파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견조한 느낌은 있거든요. 과연 홍콩 지수가 이 지수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미국 중소형주의 어떤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반등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깜짝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불장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소형주는 시장 전체 인덱스로 보면 불장난이라는 뷰를 유지하고 싶긴 하고요. 그런데 중소형주들 낙폭이 워낙 크긴 하잖아요. 고점 대비 70%에서 80% 많은 건 그 이상 빠진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이쪽에 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 30에서 50% 반등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반등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사자는 건 아니고 과거에 돌이켜보면 지금 지수 때가 2007년, 2008년 그때처럼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 서프라임 위기에서 전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건 아이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꾼다는 건 소비 진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아이템과 키워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2020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소비가 줄어들 걸 우려해서 유통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빠졌는데 과연 이걸 살릴 키워드가 있느냐 저는 주식 시장을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유행을 뭔가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모델3나 테슬라의 전기차가 조금 더 늦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건 프로덕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뭔가 서비스나 아니면 무용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 10여 년 전에 전 세계 경기 침체에서 구해냈던 아이폰과 같은 역할을 할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주식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산수긴 한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불금 선물로 그 무언가, 그거를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많이 흔들리긴 했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자꾸 저는 그쪽의 공부량을 늘리고는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몇 년 동안에 이 회사들이 이거를 채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국학보다 성장공학이 작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중소형들 중에 잘 뜯어보시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혹은 수익으로 전환한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흑적자를 보다가 즉자로? 네. 올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도 최고의 호주 아닙니까? 사실. 근데도 빠졌어요. 뭐냐면 제가 보는 투자 시장은 이러한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물가도 그랬잖아요. 물가가 몇 프로가 나오냐. 이걸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를 중요한 것보다 결론은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어디에 씌워져 있느냐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크레이지 오버 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좀 미쳐서 더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 시장의 심리는 개선이 될 텐데 제가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드린 건 과연 내가 산 가격 위로 더 흥분해서 사실 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투자보다 관심을 다른 데 많이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여금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아이폰 다음에 박자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짧게 처음 해도 될까요? 시간이 있나요?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 다음 주에 또 뵙겠네요. 네. 또 오랜 기간 동안 외롭게 체파구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꾸며주신 이창구 선임 매니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창구 선임님과 시왕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아까 말미에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서 저도 페이스북 보다가 조금 재미있는 문장을 봤어요. 제 페이스북 이웃분께서 링크해 주셨는데 그분의 성함을 거론 안 한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링크해 주셨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로직들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가에 대한 예시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보통 퀘스천이 있고 인공지능이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문이 나왔던 게 퀘스천이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작품을 보는 순간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항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오른손에? 네. 그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일까요? 이게 퀘스천이에요. 다시 한 번 할게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푸는 거예요.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서 그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작품에 서 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는 순간 마이클은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항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풀 수 있겠어요, 혹시? 프랑스? 응. 프랑스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학교에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이제 다 파는 거예요. 마이클은 인물이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 있다는 건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는 거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모나리자라는 작품일 거고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떠올렸다면 일본? 응? 왜요?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니까? 로직이 있어야죠. 로직이 있어야죠. 로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떠올렸다면 닌자 거북이의 주인공 이름이 모나리자래요. 닌자 거북이의 주인공 이름이 모나리자래요. 그래서 그 모나리자라는 그 닌자 거북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카타나라는 일본도라서 그 카타나라는 일본이 되고 정답 어쨌든 제 팬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름 돋았던 건 우리가 질문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을 인공지능이 이제 다 이해하고 로직으로 받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다섯 단계 질문인 거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닌자 거북이, 카타나, 일본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인공지능에 답할 정도가 됐다고 보면 제가 너무 좀 소름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공지능에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오늘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공부하자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많이 기다리시는 강완국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